안했었어 너를 안해 와아 뭐지 이 기적의 선배는? 뭐냐 이건? 싸우자고? 어후 기랑기랑 기랑이야 아 이것도 문젠데 디바이너 셋 안 때릴 건가? 안 때리네 백매나려 두근데 기랑은 있을까? 일단 딜리셔스 메모리 음 뭐 따네 그건 같아요 간섭긴 했는데 딜리셔스 메모리로 발라놔가지고 어우 기랑 좋구요 쉔니 트라이크? 팍팍 건 건 하하하하 꺼내고 사유 시골에 트랩트레이 지금 쓸게요 왠지 파괴룩 냄새나거든요 왠지 왠지 파괴룩 냄새가 나지 왠지 아 역시 흫 역시 파괴룩이야 파괴하고 수치만큼 돈이 되는데 삼천만 받읍시다 파괴룩은 굳이 받지 말아야죠 마르델로 필드 이 손패는 뭐냐 손패자야 왜 손패자 오룡이네요 아 좋네요 미안해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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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엄마 무슨매 그리고 세크리스 그리고 야 너 무슨 덱이야 아 덱 가봐 딱히 쓰고 싶지 않은 효과 알긴 하는데 쓰고 싶지 않아 어 이거 이상한 것만 갈았네 멋지게 갈았다 미래를 위하여 본본에 선구 효과 제외 아 바론했었거든 벨로도 있는데 헤헤헤 생각해보니 그렇네 벨로도 있는데 바론했었거든 엑소네요 를 일단 벨로 치고 제외한다 는 앙해를 찢겠죠 아 르닉 제외하네 엑소 지브린누 올린다 발베 아니 근데 치워요 이러면 저희들 합쳐서 남은지 얼마든지 미나패카 아 올린다 이게 있어야 하네 으으으으으으 카드는 널 대신할거야 왠일 아 진짜 왠일이에요 아저씨 말좀 해봐요 왠일이야 왜이렇게 출근율 높아 소방차다 호감이 일단 하나 더 늘어요 마음 내장인데 저거 저치구 지금 저 상태면 안되거든요 저 상태면은 내장 저거 저거 찾지 안돼요 불가능 하지만 난 그래도 이걸 써주는 사람이지 저율로 저거 서치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하 뭐가 나올줄 모르겠는데 흠 하니깐 마음은 편하긴 하다 무슨일이야 아 진짜 무슨일이야 오늘 오늘 3기랑부터 해가지고 되게 빡칠 뻔하긴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아니 후공이 이렇게 나와주면 내가 지금 할말이 없는데 자 배틀 옮기고 했어야 됐으면 둘 둘 둘 호영 아 손패 씨발라 안오면 해결이 안되는 손패네 아 손패님 제발 흡 하하 하하하하하 웅 아니 진짜 무슨 출근일이야 이거는 흐헤헤 흐헤헤 무슨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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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헤헤 흑 어떻게 내 먹은 출근일이야 이거 부러워 흑 흑 흑 흑 아니 왜 거기서 울어라야